아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아 말벌 잡으라 했어요 말벌 잡으라 말벌 잡으라 말벌 모자 쓴 거에요 지금 이거 장갑도 껴야되고 말벌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좀 봐봐 이렇게 해서 장갑 끼고 해야되는데 벌들 있잖아요 하나있다 여기 저거 어디다시피 나와 왜 한놈있어 내려가볼까 아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말벌이 많아요 여기로 딱 잡아서 장군이 새로운 우리 멤버가 들어왔어요 패밀리 장군이라고 쟤 장군아 처음 봤는데 반갑네 말벌 포살기인데 여기에 몇마리 들어있죠 안에 몇마리 들어있어 말벌들 들어가 있어 저보다 술 담아야 돼 술 장수말벌만 골라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마리 잡는건 보여드려야 될 거 아냐 이리와 오이씨 아 이게 잡는걸 보여드려야 또 영상이 여기 한마리 있다 잡는다잉 아이 자꾸 이 자식이 잡았어 자 한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눌러야돼 발로 잡았어 한마리 예 원래 살색을 하지 않는데 이거 아버지가 시켜서 지금 하는거예요 꿀 저기 해서 하려면 말벌 잡아야 된다고 산체로 잡으면 좋은데 이제 이건 지금 이렇게 잡아서 아우 또 있다 잡는거 보세요 에이 잡았어 자 계속 발로 밟아가지고 죽이래 이렇게 아버지가 시키는데 그럼 여기에 말벌 사체가 어 이거 또 한 번 왔다 어 이거 크다 진짜 뭐야 으이 얘는 장수말벌 왜 이렇게 커 또 잡았어 어 야이씨 잡았는데 나갔다 이리와봐 야이 이 말벌이 벌 잡아가는거 내가 또 잡았어 이 새끼 아우 할 수 없이 꿀벌도 같이 죽었네 잡혀가는거 아 너무 오래됐나 잠시만 끊을게 장군아 오랜만에 여기 고향 왔네 장군이 인사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장군 장군 졸았어 우리 한트랑 응 쫓아와봐 그럼 우리 한티랑 한티야 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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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이고 헤헤 왔어 네 한티 공무장감 좀 사나지 요거 에? 하니 잘 있었어 아이고 그려 그려 장군이 옛날에 그 많던 애들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한티들아 하니 넌 이렇게 오빠만 보면 도망가고 그래 어? 에이 오빠가 영상도 찍어서 유튜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그치? 어? 그래 안그려 에이 아 아 그래 영상 가글도 안 애들이 방송을 아는구나 몇 번 찍히니까 새끼 때부터 나왔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새끼 때부터 다 봤단 말이야 아유 세수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 그래 나도 조금 올려보자 조회수 좀 이렇게 뭐 좀 해봐 장군아 음 이렇게 이름이 장군이가 뭐야 장군이가 어? 장군이가 뭐야 장기두냐 난 멍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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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멍구니 장군 멍구니 저 안에 가면 고양이도 있거든요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는 또 다시 찍어 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벌 좀 잡고 말벌 좀 잡고요 예 요걸로다가 이거 잡아서 말벌들 요기 어 가만히 보는 말벌이 막 그 벌 물어가는 것도 나와요 예 어우 말벌 빨리 빨리 잡아야 되나 어